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저런 부흥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2년째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역을 이에서 달려나갔지만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 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땅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여했고 우리는 너무 흥안했고 우리는 너무 안일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는 어떤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얘기하면서 우리 시간 절박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천천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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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